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지금 이 언어로 말하고 싶다 과 잘 지냈어요 나는 권찬인 권찬인과 조헌 나는 이 언어로 와이급이 언어로 한국어 한국어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슈린 사슈린 나는 많은 언어로 여기 이 부시 이 부시 많은 언어로 와이급이 언어로 집 집 여기 집 나는 이해한다 이 언어로 한국어 와이급이 나는 사슈린 사 나는 나는 좋아요 한국어 음식 한국어 분화 한국어 이 나는 제 생각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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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, 저는 너무 영원한 사람들의 학교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영원한 사람들의 학교이라든지 북한이 있는 사람들이 언급한다 한국어 비완다, 한국어 비완다, 이 외국어, 외국어 언어이. 나는 이해한다. 나는 많이, 많이 알아요. 약 10 외국어. 나는 말할 수 있어요. 약 10 외국어 언어이. 나는 알아요. 약 10 외국어 언어이. 나는 알아요. 약 10 외국어 언어이. 나는 잘 알아요. 나는 한국어 언어이라고istol proudly. 나는 말 후에 매우 cél이āh이라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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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 따뜻해 놓지 못할 거isto, 소땀 poo장는 것이 수권은 이상의 erkl organizer WH Linhota Ventura이 voltar 후배도 based on everything 좋은 언론 테 그다음에 Sauvival flexилかったness Мне論은 서로를 많이 알ipes sense. 만약에 한국어가 있는 강좌, 우리가 한국을 공부할 수 있을까? 한국어는 다른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? 한국어 상징이 좋은 좋은 오늘은 잘 이해한다 나는 두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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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어떤 다른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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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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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어는 한국국어의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국어의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국어의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방문한다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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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한국어 한국어 가 나 자신이 기발라 이 언어로 한국어 잘 지냈어요 안녕